아... 2021년 7월 28일 오전 3시 32분 오늘은... 이거는 2022년 7월 27일... 오늘 수요일이었나? 어... 수요일인 영상이다 수요일, 오늘 오전에 아침부터 BDPCR을 진행한다고 일찍 가서... 뭐... 대부분 시간을 환경공학부 연구실에 있었던 것 같다 뭐... 내꺼를 하기도 했고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었고 중간중간에 와서는 제 센트리 표지도 돌리고 어... 마우스 무게도 측정하고 또 준비할 거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공개건조도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를 이제... 이제 PCR이 3시간짜리거든 그래서 3시간 진행 동안 내가 오늘 빨래를 하지 않으면 좀... 이후에는... 와...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빨래를 하면서 점심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DTPCR 결과를 쫙 봤는데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희석별로 시리얼 다일루션이 된 건 아니더라고 워낙 이게 1마이크로미터다 아까 보니까 1조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카피수가 차이가 나는 이 예민한 DTPCR 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이제 스탠다드 커브가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그... 거기 계시는 연구원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얻었지 그래서 그거를 USB에 담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었지 어... 분석을 하면서는 뭐... 뭐... 그... 뭐냐 그... 학부연구생 분께서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 남아가지고 뭐... 뭐 하다가 이제 새벽까지 그 분석이랑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작성을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 이제 작성을 해서 뭐 작성을 했지만 당연히 100%라고 100%라고는 말을 절대 못 하지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뭐 그럴 수도 있었지 막 그... 뭐냐 뭐...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았으니 내일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께 공유해 드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래 되면 내가 미루고 미루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뭐... 베스트로는 오늘까지 완벽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정말 완벽하긴 한데 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내가 판단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늘 내가 뭘 했다 좀 그래도 오늘 내가 뭐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새벽 1시 넘어서 돌아왔었고 돌아오면서는 뭐 밥이나 이런 거들은 다 미리 어제 가득 챙겨줬기 때문에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냐 신경은 쓰지는 않았는데 내가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아무튼 이제 보내고 이제 고양이들 사료 챙겨줄 애들 챙겨주고 물을 좀 포인트로 해서 가득가득 다시 채워줬었고 돌아와서 좀 쉬다가 지금 이렇게 1기 영상을 남기고 있다 영어만의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빨래 기다릴 때 그 이제 우한 우한 패령 우한 패령 그 하이난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시푸드 마켓 해산물 시장에서 퍼졌다는 이론 가설 어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다 어 유출이 되었다 라는 가설 중에 몰라 이 CNN 기사에서는 이제 우한 마켓에서 이제 동물들 로부터 이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읽어가지고 영어말의 연습을 했었고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뭐 댓글들이 뭐 정반대 댓글들이 달려서 좀 흥미로웠다 뭐 하나는 아니다 이 뉴스는 완전 가짜다 어 어 어 라는 곳이 있었고 혹은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다 이거는 그 해산물 그쪽은 아니다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 거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 편을 드는 많은 의견이었고 어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될 리가 없다 어 이거는 동물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뭐 서양 언론에서 웨스턴 언론 미디어에서 뭐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혹은 이게 조작된 뭐 유전자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라는 내용 완전 가짜다 라는 내용과 뭐 뭐 중국 공산당이 혹은 중국이 이 사실을 엎으려고 동물 자연 유출 유출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사람에게 전의된 어 트랜스미션된 일반적인 바이러스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있어가지고 뭐 서양한테 속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흥미로웠다 어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자기 전에 뭐 기사가 좀 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는 연습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그거 하고 빨리 자면 좋겠다 아 벌써 4시가 다 내렸다 빨리 잡시다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7월 28일 오늘 오전 3시 40분 오늘 여기서 끝